안녕하세요. 마음의 서재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도서출판 사이몬북스에서 펴낸 더글라스 그라함츠음 김진영 강신원 온김의 산음식 죽은음식입니다. 인간은 과일을 먹고 살도록 설계된 동물이다. 순수한 자연상태에서 인간은 과일을 먹고 산다. 과일을 먹는 영장류를 뜻하는 푸르조보원은 주식이 과일이고 부수적으로 부드러운 녹색 채소를 먹고 사는 동물을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과일에는 토마토, 오이, 피망과 같은 채소들도 포함시킬 수 있다. 다른 야생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인간은 실제로 다양한 음식을 섭취하면서 살아남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은 원초적으로 과일을 주식으로 섭취해야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동물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일부 국단적인 사람들은 다른 음식은 일절 먹지 않고 정말로 과일만 먹고 사는데 나는 이런 식습관을 100% 권장하지는 않는다. 부드럽고 색이 짙은 녹색 잎채소 역시 최적의 영양과 건강에 필수적인 미네랄과 각종 영양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영양학적으로 과일은 다른 어떤 음식보다도 인간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킨다. 과일은 인간의 몸이 필요로 하는 영양소로 가득 차 있다. 그것도 인간에게 필요한 최적의 비율로 말이다. 물론 특정 채소나 특정한 음식들의 경우 특정한 영양소의 성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양소를 더 많이 함유하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과일은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영양소를 딱 필요한 만큼만 함유하고 있다. 성분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둔다. 공기 중에 산소가 21%가 있지만 그것이 좋다고 해서 인간이 인위적으로 30%, 40%로 늘린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렇다. 인류와 지구의 종말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인생이 그런 것처럼 음식에서도 과한 것은 부족한 것만 못한 법이다. 호모사피엔스는 본성적으로 단 것을 좋아한다. 따라서 달콤한 과일을 좋아한다. 당신은 중고등학생 시절 생물 시간에 혀의 가장 앞자리에 단맛을 감지하는 미래가 있다는 사실을 배웠을 것이다. 이것은 진화론 쪽으로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다. 우리 인간은 문화와 환경에 의해 형성된 각각의 음식 문화와 관계없이 달콤한 생과일에 끌린다. 적당하게 익으면 과일은 자신의 탄수화물 성분을 인간이 더 이상 힘들게 소화할 필요가 없는 포도당과 과당, 단순당으로 변화시킨다. 과일 안에 듬뿍 들어있는 효소는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바꾸고 지방을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변환시킨다. 따라서 우리가 과일을 먹을 때는 그 달콤함만 즐기면 된다. 소화를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소화에 힘이 거의 들지 않기 때문에 당신은 사과 3개를 먹은 후에도 마라톤 4만 2,195km를 아무런 부담 없이 완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고기 1kg을 먹게 되면 겨우 100m 달리기에도 벅찰 것이다. 고기와는 달리 과일은 그 자체의 소화효소가 있기 때문에 인간이 힘들게 소화효소를 만드느라 고생할 필요가 없다. 과일은 이런 작전을 통해서 그 자손을 널리 파트릴 수 있다는 말이다. 산 음식은 어떻게 몸을 변화시키나? 인간은 왜 살이 찌고 질병에 걸리는가? 그렇다. 바로 우리 몸에 쌓인 독소 때문이다. 그 독소가 혈관을 파고들거나 뇌에 침입하면 치명적이다. 그래서 우리 몸은 지방과 수분을 불러들여 그 독소를 가두어 놓는다. 살이 찌고 질병에 걸리는 것도 죽음을 면하기 위한 자정작용이라는 통찰이 가장 먼저 필요하다. 독소가 빠져나가면 독소를 애워싸고 있던 지방과 수분이 저절로 빠져나간다. 우리가 살아있는 음식으로 식단을 바꾸기만 하면 우리 몸에 쌓인 독소는 저절로 빠져나가고 당연히 비망과 질병이 해결될 수 있다. 영양분을 100% 살린다. 요리에 관심 없는 사람들조차도 채소를 조리한 물을 버리면 각종 영양소도 함께 버려진다는 사실 정도는 알고 있다. 그러나 슬프게도 음식을 조리함으로써 희생되는 영양소는 비타민만이 아니다. 우리가 편안한 마음으로 식사를 할 수 있는 음식의 온도는 약 섭씨 40도 정도다. 바로 그 온도 이상으로 음식을 가열하면 대부분의 영양소가 변형되거나 파괴된다는 사실은 이미 정설로 굳어진 지가 오래다. 입에 좋은 음식일수록 몸에 나쁘다는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몸을 정화시킨다. 가공되지 않은 산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소화에 거의 에너지가 사용되지 않으므로 여분의 에너지가 몸속의 독소를 제거하고 정화시키는 작업에 사용된다. 조리된 음식의 섭취를 중단하면 제거하기 어려운 유독성 물질이 우리 몸을 힘들게 하는 일을 중단시킨다. 당신의 강과 신장에게 힘든 해독 작업의 양을 줄여주면 몸을 정화하는 데 보다 집중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는가. 소화가 빠르다. 과일과 채소를 살아있는 상태로 먹고서 변비가 사라지지 않는 사람을 나는 거의 보지 못하였다. 폐기물의 운반 시간이 24시간 이하로 단축된다. 장에 폐기물이 남아있지 않는 그야말로 완전 소화가 이루어진다는 말이다. 당연히 장에서 독소가 재활용되면서 발생하는 독혈증, 바로 그 만병의 원인이 제거된다. 미국을 포함한 서구식 표준 식단을 따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폐기물 운반 시간이 72시간 이상이다. 당신이 섭취한 음식은 그 오랜 시간 동안 몸속에서 발효되고 부패된다. 악취가 나는 가스와 폐설물의 원인은 결장에서 소화되지 않은 단백질을 분해하는 혐기성 박테리아에 의해 유발되는 부패 때문이다. 이 부패된 단백질이 폴립, 대장염, 암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대장질환을 발생시킨다. 피부가 맑아지고 기억이 또렷해진다. 과일과 채소를 주식으로 하는 사람들은 모두 같은 증언을 한다. 살이 빠졌으며 비염이 사라졌고 편하게 숨을 쉬게 되었고 적게 자도 일찍 일어나게 되었고 피부가 맑아졌으며 에너지가 넘치고 깜빡깜빡하던 기억력이 현저하게 개선되었다고 한결같은 증언을 한다. 세포에 산소를 공급한다. 깨끗해진 혈액과 활기 넘치는 적혈구는 신체의 모든 세포마다 신선한 산소를 공급한다. 그럼으로써 정신을 맑게 하고 우리 몸의 미세한 부분까지 구석구석 정화시킨다. 강물에 쓰레기를 치웠으니 강물이 힘차게 흐른다는 뜻이다. 비만은 저절로 해결된다. 당신이 살아있는 음식으로 식단을 꾸민다면 독소를 품고 있던 과도한 지방과 수분도 빠져나간다. 할 일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일과 채소는 무게에 비해 칼로리가 적은 음식이므로 배가 부를 정도로 충분한 양을 먹어야 한다. 당신이 근력운동을 병행할 생각이라면 더더욱 충분히 먹어야 한다. 삶의 활력이 넘친다. 당신이 살아있는 음식으로 식단을 꾸민다면 고지방 저탄수화물 식단을 추종하는 사람들에 비해 질병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고 확신한다. 또한 불에 익힌 음식으로 채식을 하던 사람도 진짜 채식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 감기, 독감과 같은 질병뿐만 아니라 여드름이 사라지고 만성당뇨병, 칸디다 증상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다. 보다 중요한 것은 비만과 질병에서 해방되는 것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 맑은 상태를 경험하게 된다. 적게 자도 아침에 정신이 맑아지고 에너지가 넘침으로 운동하고 싶은 마음이 샘솟는다. 참 음식을 고르는 네 가지 기준 정상적인 미각을 가진 사람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음식은 가짜 음식으로 생각해야 한다. 음식은 미각을 만족시켜야 한다. 신선하고 잘 익은 유기농 자연식품이 맛까지 좋다면 안성맞춤이다. 자연식품은 최적의 상태에서 자신을 침팬지나 인간과 같은 영장류에게 먹여야만 그들의 자손을 멀리 퍼뜨릴 수 있다. 살아있는 음식의 품질은 맛에 비례한다. 맛있는 음식이 고품질이라는 말이다. 조리되지 않고 가공되지 않고 어떤 형식으로도 변형되지 않은 자연상태 바로 그 상태로 섭취할 수 없는 음식을 인간의 식단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 인간은 수백만 년 동안 자연에서 직접 구한 식품에 적응해왔다. 인체의 생리학은 조리되거나 가공되거나 또는 기타 방법으로 영양이 파괴된 음식에 섭취에 적응한 적이 없다. 인류의 역사 수백만 년 중에서 농사를 짓고 불에 익힌 음식을 본격적으로 먹기 시작한 기간은 고작 1만 년 정도에 불과하다. 진화론 쪽으로도 우리 인간이라는 영장류는 불에 익힌 음식에 적응할 시간이 너무도 부족하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당신이 비만을 해결하고 질병에서 해방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사람들 중에 한 명이라면 입맛에 맞게 식품을 요리하고 가공하는 것을 피하시라. 불을 사용해서 요리를 하게 되면 효소는 완전히 파괴된다. 당신이 만일 건강한 사람이라면 음식을 소화하고 그 음식물 몸속에 동화시키는 데 필요한 효소 천여 개를 스스로 합성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완벽한 소화를 위해서는 살아있는 그 음식 자체가 가진 효소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 당연히 그 음식에 있는 효소를 완전히 그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불에 상처받은 요리는 효소뿐만 아니라 그 음식의 거의 모든 성분들을 교란시키고 파괴한다. 식품에 함유된 미네랄을 분해하고 산화시켜 사용할 수 없게 만든다. 또한 음식의 단백질 함량을 제거하여 쓸모없는 영양분으로 만든다. 요리의 정도에 따라 음식의 가치를 최상급에서 쓸모없는 잿더미까지 하락시킨다. 음식을 조리하면 할수록 미네랄의 원형은 파괴되고 당분과 녹말 성분은 변형된다. 단백질은 응고되고 지방은 아크롤레인을 함유한 독성 지방으로 바뀌며 비타민은 활력을 현저하게 잃는다. 그렇게 변형된 성분들은 우리 몸에 유독한 찌꺼기가 된다. 불을 가해 조리된 음식이 몸에 좋지 않다는 사실은 나는 쉽게 증명할 수 있다. 백혈구는 혈액을 관리하는 청소부 역할을 한다. 우리 몸에는 그 청소부가 무려 300만 개나 있다. 독성 물질이 현료로 유입되면 혈액을 정화시키기 위해 백혈구 수치가 급증한다. 조리된 음식으로 식사를 하면 백혈구 수치가 일반적으로 1500에서 1800만까지 증가한다. 때로는 그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백혈구 숫자는 왜 늘어나는가? 왜 갑자기 청소부 숫자가 늘어나는가 말이다. 그렇다. 쓰레기가 너무 많아서 청소부의 숫자를 늘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생과일과 채소로 구성된 식사를 하면 백혈구 숫자는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 깨끗한 음식이 들어왔는데 청소부가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그 청소부들은 원래 하던 일, 그러니까 원래 청소하던 곳을 청소하고 몸을 깨끗이 하던 원래의 일을 묵묵히 수행할 뿐이다. 당신은 아주 쉽게 경험해 볼 수 있다. 며칠 동안 요리된 일반 음식을 먹고 며칠 동안 과일과 채소로만 식사를 해보시라. 오래 걸릴 필요도 없다. 그저 2, 3일이면 충분하다. 어떤 것이 속을 편하게 하고 에너지를 증가시키는지 직접 경험해 보시라. 그러므로 자연의 법칙은 다음과 같다. 만일 우리가 어떤 음식을 산 것으로 먹을 수 없다면 자연 상태에서 맛이 없는 것이므로 우리에게 맞는 음식이 아니다. 씨앗을 익히지 않은 채로 먹어보시라. 그 어떤 견과류도 날것의 상태로 먹을 수 없다는 사실은 인간에게 그것이 최적의 음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한다. 둘째, 이것은 독소를 발생시키는 음식인가? 인간의 식단에 적절한 음식이라면 유해하거나 이물질이 들어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 몸 속에 독소를 공급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양이 적든 많든 순하든 독하든 상관없다. 중요한 활동을 방해하거나 세포 및 조직을 파괴하는 것은 우리 몸에 유독하다. 셋째, 이것은 소화 흡수가 쉬운 음식인가? 소화 및 동화의 최소한의 필수 에너지가 내재된 음식, 바로 그것이 인간에게 가장 이상적인 음식이다. 인간에게 가치가 있으려면 음식이 효율적으로 소화되어야 한다. 당연히 인간 역시 손상되지 않은 소화 체계를 가져야 한다. 우리 호모사피엔스는 자연 상태에서 적응해온 음식물을 매우 효율적으로 소화시키고 동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발달시켜 왔다. 인간은 수백만 년 동안 진화를 거듭하면서 특정 음식물을 매우 쉽게 소화시킬 수 있게 적응했다. 몸의 작동과 소화에 걸리는 시간을 채소로 소비하면서 특정 음식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 동화시키는 시스템을 갖게 되었다. 거의 30분에서 1시간이면 소화가 가능한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 과일과 채소는 사실상 소화가 전혀 필요하지 않다. 그저 흡수만 하면 된다. 이들은 흡수 직후 매우 쉽고 빠르게 동화된다. 소화 에너지가 필요 없으므로 그 여분의 에너지는 몸속의 독소를 배출할 힘을 얻게 된다. 진수 성찬 후에 당신은 100미터를 달릴 수 있는가? 아니면 사과 다섯 알을 먹고 100미터를 달릴 수 있는가? 당신의 두뇌에 들어있는 지식과 편견을 모두 덜어내고 어린이와 같은 마음으로 판단해 보시라. 넷째, 이것은 우리 몸에 영양분을 주는 음식인가? 당신은 무엇이든 골고루 먹으라는 교육을 받으며 자라왔다. 이것저것 섞어서 골고루 먹으면 살도 찌지 않으며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배웠다. 그래서 당신은 건강해졌는가? 그렇게 골고루 먹었는데도 병원이 환자들로 넘치고 피트니스 클럽이 번성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골고루 먹어야 건강하다는 것은 진실이 아니다. 골고루 섞어서 먹는다는 것은 휘발유를 넣는 차량에 경유도 넣고 물도 섞고 에콰아가스도 넣는 것과 같다. 당신은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얻기 위해 다양한 음식을 먹을 필요가 없다. 그것은 오히려 몸에 부담만 가중시킬 뿐이다. 그 음식에 포함된 것을 쉽게 소화시키고 동화시킬 수 있을 만큼 간단히 먹어야 한다. 만일 소화할 수 없고 흡수할 수 없다면 영양소가 무슨 의미가 있다는 말인가? 소화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거나 몸에 부담이 있는 음식이라면 그 음식으로 인해 당신 몸속의 영양분마저 빼앗길 것이고 당신의 건강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한 끼의 식단에 4-5가지 이상의 음식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음식은 깨끗하게 씻는 것 외에는 준비가 거의 필요 없다. 그러나 서로 어울리는 조합으로 먹어야 한다. 음식들이 서로 화합할 수 있고 쉽게 소화된다면 한 끼에 두 가지에서 네 가지 종류의 음식을 먹어도 상관없다. 소화를 간단히 하는 제철 음식 몇 가지만 선택하고 그런 방식을 꾸준히 유지시키기만 하면 된다. 예를 들어 하루에 한 끼는 양상추와 샐러리를 먹고 바나나를 곁들인다. 다른 한 끼는 감귤류와 견과류를 살짝만 넣은 샐러드를 먹는다. 겨울철에는 이 식단을 그대로 유지한다. 여름의 경우 한 끼 식사로 멜론을 꾸준히 먹는다. 두 번째 식사에는 망고, 복숭아, 그리고 토마토가 들어간 녹색 샐러드를 먹는다. 녹색 잎은 미세응양소를 다양하게 많이 가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것이 건강을 위해 식단에 녹색 잎을 포함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다. 물론 우리 몸은 미래를 대비해서 적절한 준비를 해놓는다. 무슨 말이냐 하면 당신이 가끔씩 녹색 잎을 섭취하지 않는다고 해서 당장 큰일이 발생하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녹색 잎을 몇 달 동안 섭취하지 않는 이상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평소에 다양한 과일과 채소를 몸이 원하는 대로 먹기만 한다면 어떤 영양소도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 책에서 음식 각각의 영양성분 함량을 일일이 표시하는 일을 자제하고 있다. 이러한 지식은 우리에게 필수적인 것이 아니다. 어느 야생 동물도 필수 영양소를 생각해가면서 음식을 먹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음식 습관은 너무도 애곡되어 왔고 상업자본주의에 희생되어 왔다. 따라서 우리는 편견을 벗어내고 본능과 상식의 기초에서 생각해야 한다. 나는 당신의 그런 사고의 전환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이 책을 쓰고 있다. 천연 탄수화물 과일은 왜 완전식품인가 신선한 천연 과일은 정제 탄수화물과 복합 탄수화물에 이어서 탄수화물의 세 번째 공급원이지만 가장 잘 알려져 있지 않은 탄수화물 공급원이다. 과일은 다른 어떤 종류의 음식보다 우리 몸에 적합하고 영양이 풍부한 음식이다. 나는 사실상 모든 탄수화물을 신선한 과일을 통해서 공급받을 것을 권장한다. 이러한 당분은 인간에게 최적의 연료 공급원이다. 천연 과일에 들어있는 부드러운 수용성 식이섬유는 당분을 우리 몸에 천천히 점차적으로 흡수시킴으로 고혈당과는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둔다. 과일은 탄수화물을 섭취하기 위한 최적의 선택이다. 건강한 당분을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음식이기 때문이다. 관습적인 교육을 받은 많은 영양학자들과 대부분의 의사들은 여전히 과일을 복합탄수화물이라고 잘못 언급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일부 식이섬유가 복합탄수화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소화가 잘 안되는 식이섬유는 본질적으로 복합탄수화물이지만 잘 익은 과일에 들어있는 모든 탄수화물은 단당류 및 이당류들이다. 이러한 오해는 스포츠 생리학자들에 의해 오랫동안 지적되어 왔는데 스포츠 생리학자들은 과일 속 당분의 구조가 단순하기 때문에 모든 육체적인 활동 이전과 활동 이후에 매우 잘 작용한다는 사실을 믿고 있고 이는 매우 정확한 판단이다. 과일은 맛과 영양가를 높이기 위해 요리할 필요가 없으며 우리 몸에서 빠르고 쉽게 소화된다. 불과 30분 정도면 소화될 수 있다. 이는 과일 속에 효소가 살아있기 때문이다. 이 효소는 섭씨 50도 정도만 되어도 모두 소멸된다. 살아있는 음식과 죽어있는 음식은 이처럼 큰 차이를 보인다. 건강해지고 날씬해지려면 과일로 식사하시라. 과일은 거의 모든 건강 전문가들로부터 건강식품으로 평가받는다. 미국 올림픽팀의 영양 책임자들은 과일을 마법의 음식으로 불렀다. 정부, 민간기업, 국립심장재단, 미국 암협회 등 모든 주요 단체들은 우리가 과일의 소비를 늘려야 한다는데 동의한다. 과일은 인간에게 가장 독성이 적은 음식이다. 우리 몸에서 신속하고 깨끗하게 소화된다. 또한 찌꺼기를 거의 남기지 않고 몸에서 쉽게 배출되는 물만 남겨놓는다. 당신은 날씬해지고 건강해지기 위해서 복잡해질 필요가 없다. 과일 유주의 식단과 저지방 생채식 식단은 저지방과 농말 유주의 채식 식단에 비해서도 건강과 에너지와 다이어트 등 모든 면에서 우월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단백질 10% 이상은 왜 위험한가? 육류 및 육가공업을 지지하는 전문가들은 매일 꾸준히 고기를 먹지 않으면 질병과 사망 위험이 높아진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것은 진실이 아니다. 당신은 고기를 섭취하면 할수록 질병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건강을 위해서 많은 양의 단백질이 필요하다고 그릇된 교육을 받은 당신은 아마 눈을 크게 뜨고 놀랄 것이다. 당신은 죄가 없다. 당신은 모두 육류 마케팅의 희생자일 뿐이다. 이제 그 반대가 진실이라는 사실에 당신은 귀를 열어둘 필요가 있다. 비만이 되고 암에 걸린 책임은 모두 당신에게 주어지기 때문이다. 육류 마케팅으로 돈을 번 사람들은 단 한 푼도 당신의 질병에 성금을 내는 법이 없다. 과잉 단백은 변비와 같은 증상들과 독혈증을 유발하는 소화장애 그리고 암과 같은 모든 종류의 질병과 깊은 인과관계가 있다. 자가 면역 질환, 간절염, 조로, 간기능 장애, 심부전, 골다공증 그리고 기타 많은 퇴행성 질환들은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단백질을 섭취하는 과잉 단백이 그 원인이다. 일반적으로 단백질 식품은 우리 몸에서 높은 산성을 형성한다. 단백질 식품은 일반적으로 산성, 미네랄인, 염소와 인 그리고 유황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몸은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단백질 과다 섭취에 의해 발생되는 산성을 억제할 필요성을 느낀다. 우리 몸은 항상 약알칼리성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불행하게도 이 과정에서 우리 혈류에 있는 소중한 알칼리성 미네랄인 칼슘이 빠져나간다. 육류와 유제품 소비가 많은 서구의 선진국들이 골다공증 환자 순위 1위를 서로 차지하려고 오늘날에도 다투는 이유다. 인간의 몸을 날씬하게 유지시키고 에너지를 제공할 수 있는 최적의 단백질이 과일과 채소에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또한 과일과 채소가 공급하는 살아있는 미네랄이 알칼리성 무기질이라는 사실도 결코 우연이 아니다. 우리 호모사피엔스는 지구상의 거의 모든 영장류처럼 과일과 채소를 먹도록 설계되었고 그렇게 진화했기 때문이다. 채식주의자들의 고류 많은 사람들은 약간의 살코기를 먹고 있으면서도 자신을 채식주의자로 생각한다. 어떤 사람들은 생선과 가금류가 일반 육류보다 건강에 더 낫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자신들은 현재 채식주의자로 전환 중이며 예전과 비교해서 아주 가끔만 살코기를 먹는다고 말하기도 한다. 유제품과 달걀을 먹는 채식주의자들, 살코기를 먹지 않는 사람들은 식단에서 유제품과 달걀의 소비를 늘림으로써 육류 부족을 보충한다고 말하기도 한다. 치즈 샌드위치, 트랜스 지방에 튀긴 감자, 치즈와 기름에 흠뻑 젖은 파스타, 그리고 지방이 풍부한 디저트와 같은 옵션이 종종 그들의 식습관이 되기도 한다. 채식주의자들은 자신들이 좋아하는 모든 음식을 새로운 윤리에 맞는 방식으로 재창조하는 법을 빠르게 배운다. 채식주의 피자는 고기가 없을 수는 있지만 치즈가 두 배 많이 들어있어 지방이 넘쳐난다. 채식주의자들은 일반적으로 죄책감을 느끼지 않으면서 친숙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뻐한다. 이런 경향이 있는 채식주의 식단의 경우 무려 42%의 지방이 함유되어 있다. 지방이 질병과 노화의 주범인 이유 우리 몸에 필요한 것보다 많은 양의 지방은 우리 몸을 파괴한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해결책이 나온다. 프라이팬에 고기를 구워 먹은 다음 물로 닦아보시라. 아무리 뜨거운 물로도 완벽하게 제거되지 않는다. 그 기름이 혈관을 둥둥 떠다니고 혈관 벽에 달라붙는다고 생각하면 쉽다. 프라이팬에 화학 세정제를 사용해야만 비로소 기름이 제거될 것이다. 그렇다면 당신은 혈관에 달라붙은 기름대를 제거하기 위해서 화학 세정제를 쓰고 싶은가? 지방이 혈관을 막으면 막을수록 영양분은 몸에 흡수되기 힘들다. 커튼이 뜨거울수록 햇빛이 방 안으로 들어오기 힘든 것과 같은 이치다. 기름기 가득한 식단이 소화장애, 혈액순환장애, 퇴행성 질병 등과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진 이유다. 가장 근원적인 원인은 우리 몸 100조개의 세포에 산소를 흡수시키고 운반하고 전달할 수 있는 신체 능력이 저하되기 때문이다. 독소를 배출해서 몸을 정화시키는 능력 또한 저하되기 때문이다. 먼지 가득한 방 안에 식용유를 뿌리고 청소를 한다면 얼마나 힘들 것인가? 그 뿐만 아니라 지방이 너무 많으면 실제 생존이 가능한 적혈구의 수마저 줄어든다. 지방을 많이 먹기는 너무 쉽지만 그로 인한 재앙에서 벗어나기는 너무도 힘들다는 점을 명심하시라. 고지방 식단은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노화를 촉진한다. 우리 인간은 지방의 맛을 느낄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다. 혀의 맛 지도를 생물시간에 공부한 적이 있는 사람은 모두 알 수 있다. 맨 앞쪽에 단맛을 느끼는 감각, 중간에 신맛과 짠맛을 느끼는 감각, 그리고 맨 뒤쪽에 쓴맛을 느끼는 감각이 있다. 인간의 혀는 지방의 맛을 느끼는 감각이 없다. 지방은 맛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지방이 많은 가공식품에는 각성제와 자극적인 조미료가 공장의 제조 과정을 통해서 투하된다. 이러한 자극제와 조미료가 노화를 촉진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매일 쏟아져 나오고 있다. 식품회사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양심있는 과학자를 통해서 말이다. 그러나 이런 연구 결과들을 방송과 신문에서 찾아보기는 매우 힘들다. 방송과 신문은 식품회사와 육가공회사에 광고가 있어야만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정제되고 가공된 식품이 자연에서 추출된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 몸에 들어오면 치명상을 입힌다. 석유가 자연에서 추출한 것이라고 당신은 석유를 마실 것인가? 플라스틱이 자연에서 추출한 것이라고 당신은 플라스틱을 씹을 것인가? 그것이 어떤 유형의 건강식품으로 홍보되더라도 정제되고 가공된 것인데다가 지방까지 투하된 것이라면 서서히 우리 몸을 파괴할 것이다. 이러한 식품 첨가물을 소화하고 분해하기도 힘들뿐더러 고지방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이 파김치가 되어야 한다. 그로 인해 혈액순환의 기능이 떨어지고 혈관이 막히면 당신의 노화는 피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기름은 건강식품이 아니다. 과일과 채소처럼 살아있는 음식이 우리 인간이라는 영장류에게 최적의 음식이라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속속 증명되고 있다. 그러나 한쪽에서는 여전히 정제되고 분리되고 화학약품으로 여과된 기름이 최고의 건강식품이라고 주장하는 부류들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이들은 식품회사의 강력한 자금과 마케팅의 지원을 받으며 꽤 강력한 인증처럼 보이는 식품 등급의 기름을 판매하고 있다. 우리는 이 명백한 모순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심지어 올리브유를 매일 한 컵씩 마시면 갱년기 증상에 좋다고 하기도 하고 아마시유를 먹으면 피부 미용에 좋다는 광고와 홍보가 신문과 방송에 도배되는 실정이다. 어떤 업체는 신체 정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기름 소비를 촉진하기도 한다. 심지어 기름을 주스라고 부르며 건강을 위해 매일 마셔야 한다는 방송을 하기도 할 뿐 아니라 샐러드에 올리브유를 가득 부어 먹으면 맛있는 건강 채식을 할 수 있다는 방송을 하기도 한다. 이런 현실은 과일과 채소 등 살아있는 음식을 먹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양심 있는 과학자들을 허탈감에 빠지게 만든다. 기름이 바람성 정크푸드인 이유 모든 기름 오일은 본질적으로 정제되고 가공되고 화학적 첨과 과정을 겪는다. 여러 번 강조하지만 인간은 진화하면서 어떤 열매를 먹고 그 속에 있는 지방 성분을 흡수했지 가공된 열매 기름을 먹으며 진화하지 않았다. 정제된 기름을 가짜 음식이라고 부르는 것이 어색하다면 당신은 기름을 만드는 식품회사의 마케팅에 속은 것이다. 왜냐하면 기름은 단백질 분말과 일반 설탕과 마찬가지로 가짜 음식이라는 묘사에 완벽하게 들어맞기 때문이다. 식품회사가 홍보하는 어느 한 성분만으로 당신은 절대 건강해질 수 없다. 그 성분을 빼어내서 농축하는 행위는 자연과 진화의 차원에서 보면 헛된 일이다. 견과류와 씨앗에서 기름을 추출해서 섭취하면 몸 안에서 불균형이 초래되어 의도하지 않은 질병이 발생하기 쉽다. 기름 부족이 원인이 아닌데도 피부 건조증, 습진, 피듬, 칸디다, 관절통 등과 같은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식단에 기름을 넣는 것은 터무니없는 행동이다. 증상을 치료하거나 억제하기보다는 병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항상 더 건강한 전략이다. 물약이나 다른 보조식품의 도움을 통해서는 진정한 건강을 얻을 수도 없고 비만을 해결할 수도 없다. 그런 것들에 도움 없이 몸이 스스로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수분 함량이 높고 생생하게 살아있는 과일과 채소의 섭취를 늘리는 동시에 지방의 소비를 건강한 수준으로 줄이는 것이 관건이다. 당신이 건강해지려면 먼저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 관습과 통념에서 벗어나야 하고 식품회사의 광고와 홍보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것과 저것이 몸에 그렇게 좋대 에서 벗어나야 한다. 인간이라는 영장류는 무엇을 먹도록 설계되었으며 무엇을 먹고 진화해온 동물인가 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공장에 들어가서 정제되고 가공되어 나온 어떤 종류의 기름도 절대 건강식품이 될 수 없다. 건강을 위한 10% 지방 과일과 채소의 섭취량을 늘리는 것은 점점 더 쉬워지기 때문에 자신의 총 지방 섭취량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시각을 얻기 위해서 짧은 시간 동안 겉으로 보이는 지방뿐만 아니라 숨겨진 지방을 추적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지방 칼로리는 탄수화물이나 단백질 칼로리보다 더 농축되어 있어서 놓치기 쉽기 때문에 적어도 처음에는 지방 섭취를 모니터링하는 데 집중해야 할 수도 있다. 칼로리 백분율 시소 나는 당신에게 총 지방 섭취를 10%대 이하로 끌어내릴 것을 강력하게 추천한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과일과 채소에도 충분한 지방이 숨어있다. 따라서 당신은 그 천연 지방의 또 다른 천연 지방인 견과류나 씨앗류나 아보카도 등을 약간만 추가하면 된다. 진정으로 건강한 식단은 영양분의 균형이 잘 잡힌 식단이다. 그러나 이 균형은 우리가 배운 것과 다르다. 천연 탄수화물, 빵과 쿠키와 라면과 같이 가짜 탄수화물이 아닌 80% 이상의 칼로리를 섭취하고 지방과 단백질을 한 자릿수에 맞추면 10% 이하로 내리면 칼로리 백분율 시소는 균형을 갖추게 된다. 지방은 너무 무겁기 때문에 소량만 있어도 충분하다. 균형이 잡힌 칼로리 백분율 시소는 10% 이하의 단백질과 10% 이하의 지방 그리고 80% 이상의 천연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균형을 잡을 수 있다. 이 시소에 등장하는 탄수화물과 단백질과 지방이 자연에서 방금 가져온 식물성 식품에서 공급된다면 당신은 평생 비망과 질병에서 해방될 것이라고 나는 감히 장담한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도 행복하기를 소망합니다.